서주국의 아홉째 공주 소풍 서주국의 아홉째 황자 이승은을 구해주게 된다. 승은은 고소호라는 가짜 신분으로 소풍에게 접근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지만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둘의 사랑을 방해하며 원수 사이로 만들어버린다. 애정과 증오가 엮이며 일어나는 비극의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동궁 포인트 1. 탄탄한 줄거리와 연출 비아사존의 원작 소설 동궁을 각본으로 만들어 제작했다. 많은 히트작을 내놓은 비아사존의 매력적인 이야기는 등장인물을 섬세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했고 두 주연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궁중 암투도 치밀하게 묘사해 긴장감을 높였다. 감독은 이 매력적인 비극을 화려한 색채로 물들여 몰입도를 높이며 상황에 어울리는 연출로 가장 아련한 비극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한다. 포인트 2. 운명 그리고 애증의 투쟁 두 나라 사이의 전쟁으로 원수가 돼버린 승흥과 소풍. 고통스러운 소풍은 모든 것을 잊기 위해 망각의 강에 뛰어든다. 그런 소풍을 붙잡기 위해 승흥마저 강에 빠지며 두 사람은 서로를 잊게 된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둘은 정략결혼으로 다시 만나게 되고 순수했던 두 사람은 권력투쟁의 중심에서 휘말리며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증오하게 되는데. 포인트 3. 주연 배우의 연기와 케미스트리 순수한 사랑과 애증이 담긴 사랑. 전혀 다른 두 감정을 주연 배우인 진성욱과 팽소염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소화해냈다. 사막의 순수한 사랑을 천진난만하게 그려내던 두 사람은 허울뿐인 결혼생활도 연기해낸다. 서로를 다시 사랑하며 발휘되는 두 주연의 케미는 또 다른 분위기의 연인을 그려내지만 결국 서로를 증오하게 되면서 아련함과 애절함을 보여준다. 음모와 건모술수가 가득한 동궁에서 과연 승홍과 소풍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예许天神对人的惩罚 不是忘记 而是永远记的 판타지 비극 로맨스 동궁